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가시리 풍력발전소 왔는데 저 뒤에 보시면 풍력발전소 보이시죠 근처가 보시면은 도로인데 나무는 벚꽃나무 이 밑에 이런 풀들은 유채꽃이거든요 나중에 여름인가 어딘가 유채꽃이랑 벚꽃이랑 피잖아요 여기도 그 명소에요 이렇게 벚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면은 여기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게 목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말들 막 있죠 말들 말들이 있고 여기 풍력발전소 있고 이렇게 막 목장들이 있는데 여기도 힐링코스 같더라고 힐링코스 길도 참 예뻐요 나무들도 참 예쁘게 잘 꾸며졌네요 이거는 말모형 말모형들 쫙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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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는 조업 플러ling 이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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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닭고기가 잘 다져졌다 푹 대비지 않은데? 좀 식혔는데 대비지 안 했어 내일은 어디 갔다 오지 집에 올 때 빨리 온다고 하네 오늘 태준이도 안 가고 내 어디 놀래 갈 건가 빨리 오게 내일은 4시에 집에 올 때 너무 신기해 내일은 4시에 집에 올 때 너무 신기해 계획표 안 받네 엄마는 어디 갈 건가 어디 놀래 갈 거에요 내일 응 어디 놀래 갈 거에요 내일 음 근데 화요일인데 네 어디 갈거지? 음 o 는 맛있는데? 너무너무 맛있는데 공기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매일 공기는 아프네 공기가 좋아요 빨래도 벗겨 놀건데 머리 아픈데?